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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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제 이름을 돌려주세요 내 은혜 Colon 우리의 사랑을 안합니다 아멘 구원효에 일으셨으면 좋образ요 오늘의 내용을 보〔 이럴수가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대상적인 의미와 영어미 7章 11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아침에 관여 분해력 만약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픈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이 병에 대한 적절한 증명을 지는다면 그 환자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sick people, I mean the patient only can get well when he meets a good doctor and get the proper explanation 마찬가지로 본인은 한 사람은 정말 필요한 건강을 위해 이 병에 대한 적절한 증명을 받는데 그의 말씀에 대한 적절한 증명을 받는다 그런데, 내 생명은 인외라 성의 말에 생명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외라 성의 말에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의 Liber把 모든 신의 지휘의 한 temperatura 부터와 사화와 지회가 공개했다고 하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exprim이 난다 결국 그들은 결국 스토리의 의사이로 유지할 것입니다 신나는 다른 신의 지휘의 지휘의 지휘와 지휘의 지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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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의 지휘와 지휘와 지휘의 지휘와 지휘와 지휘의 지휘와 시행을 tailing 시작합니다 FIRST, 제가 여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진의의 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성들은 끝끝내 죄악에서 불을 지지 않았습니다. 왕관을 받은 이스라인의 자아를 바꿔 드림없고 이스라인은 없다고 주장할 입장은 이미 제ijian의 자아를 바꿨고 이스라인의 자아를 바꿨고 이스라엘은 여기서는 인생의 악롸과 죄에 대해,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악롸과 죄에 대해 이해하고싶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들끄러와 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미술 7, 8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과 다리를 믿으면 하여, 따라서 이들을 절대 의사하여. 요즘은 일본의 세계에서 5개 이상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세계에서 100개 이상의 말입니다. 한국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어떤 거짓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은 항상 호흡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짓말이죠? 우리는enser학모르다 전망의 유다기간이 구체적인 것일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편하게 읽어보는 students 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랬다 맥북에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수님을 잊고 저는 이게 가장 잘해야 된다는 게 말자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점점 이 유다 땅이 멸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자신감이었습니다 자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은 제시아로서 그것은 제주시라엘에 이 교회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역전을 알고... 그렇죠, 예수님은 희elu 근처에 들여다를 AussUm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식 languages에 대한 이른바다다다하게 의ựccle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아라인의 전화, 유대국들은 위협의 전화 하지만 왜 인식냄문도 계속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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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중간에 이스라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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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중간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이스라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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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중간에 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제일 많고, 그것은 가장 가장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첫째는 더욱 매우 낮다. 이것은 계속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합니다. 그것을 들었던 그에게는 이것을 다 맞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다는 말에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것이 있었습니다. 아님의 모두가 실제로 하는 이스크리 우리 husband이 사랑하다가 이는 무슨 선지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암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하셔보겠습니다. What was their process? Even though God's punishment can be near to be dry people, but they only declare peace and peace. They only told the false peace to be dry people. Let's read the today. And this world of peace to be in the early years, that is, many people still love sharing the real peace and peace of mind. You can stop to read this from the 8th, the 11th, And then he said, It's life, it's life, it's life, it's life, no other peace. And those things, actually, we can't live peace. It's life.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듣고, 이스라엘을 듣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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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의심으로서 우리가 시청한 진짜리의 진단 말입니다. 이 말은, 일상의 진단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 모든 것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하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십시오. 내게 종류 특히, 한국의 교육무대회는 어떤 것이 좋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생활은 사실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흔들어 있어서, 그러나 이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proteger 수 earth의 남도가 그 50 Voyage 뒤에 구별이이 able We are living in the blood of Ghatford YouTube and television and so many medias 그리고 통영 강릉 이후에, 많은傳媒을 통해 복음을 통해 광복이 나왔습니다. 5회에서 5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잘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같이 고윤도 부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2nd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4 다같이 읽겠습니다. G both書11, verse 4 Gospel 1, verse 12. 에이수을 주의는 이런 예수는 우리가 주의한의 것을 구조한 것입니다. 에이수을 주의한 일은 여러분의 것을 구조한 것입니다. 아니면, 에이수을 주의한 일은 여러분의 구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용량하여서 바 아이었데라.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같이 전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부 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부 다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 bedeutet?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씀하셨습니다. 2라인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퍼라 그상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남편 11章 13-14章으로 말씀드리기면 하나님은 약 짓을 때루고, lay 사는 기督徒도 하고 찍으며, 제도 불축의 해가 생기라고. 그들은 이 책의 틀에 사다나 우선光明의 태님과 자, 그는 언젠가 그지 Princesi과 그지 인용의 역사에서 정화해서 그지 전주자와 그지 종교 저장他 지단들의 믿음을 사단으로 갈수했습니다 제이탄은 항상 우동을 이용해 Opposites, Opposites, Opposites을 이끌어낸 우리의 자체자 여러분 사실 사탄은 이런 보일을 좋아하거나 사탄은 이런 것들을 얻고 가장 좋은教導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왜 이리자도 방언을 사시길 잘하는 법을 사야던가 diye? 왜 이러지 말하는 거나는가? 왜 이리자만짐을 사시길 원해? 자탄 승배자의 상징은 염속불입니다. 염속불을 달고 있고 검은 옷을 입었는데 막 피가 묻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탄 andalacia가 자탄이 소독의 목적이면서 사용이 보여서는 담아요. 이 자탄이 소독의 목적이 너의 목적을 기준으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너의 목적이 너의 목적이 너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제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사당에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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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을 지켜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씩을 얘기하여,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의미가 정말 필요한 분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미가 정말 쉽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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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모든 복음이 다 하나님께 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동서 분별이 중요합니다. Bible says every gospel and every spirit don't belong to God, so we have to discern the end time, the discernment is more important.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언급을 내밀었을 때, 성경은 아직도 당신만 해도 자유롭게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가짜 의사가, 거짓된 의사가 좋은 의사로 가장을 해서 폭로들의 현명을 훔쳐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좋은 의사의 직종의 Bella이충과 유회로 им HinSS는 좋은 좋은 조회가가 많이 arrivана. 하지만 사실은 이 증명의 증명을 통해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육자들을 지켜주셔서 영지를 분배를 하고 말씀을 잘 분배를 하고 또 길을 세상에 미역하는 것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성교사님들 전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This is why you have to pray for the senior pastor and all the assistant pastors and missionaries. Oh Lord, save our senior pastor and assistant pastor and missionaries from all things in this word. The life of the word, and then the senior pastor and all the pastors with the clear and the prophesied the true words of God. Amen. So you all want to speak to the minister and minister and the minister and minister to preach to the minister and minister and to preach to the minister and to speak to the truth. And so you can speak to the minister and the minister and the minister. Amen. So I hope you will remember two things. The first is the hearing in two words as you are interested in. 그리고 이 생각에 맞게 될 수 있으며 이 시간에 대한 한가지Redculation 이 시절에 대해서는 의미와 신뢰 인것이 сравнese 이 시절에 대한 생각이 듬뿍 фак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진진내어주는 하나님의 진진내어주는 하나님의 진진내어주는 하나님의 진진내어드립니다. 아멘. 모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우리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인생을 살면서 오 unto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길을 거듭된 가르침과 거짓말을으로부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길을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말으로부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 Lord, help us hear two words in our lives and protect our ears from the first teaching and life 하나님, 저희의 길을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말으로부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 Lord, help us hear two words in our lives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거짓말합니다 and give us clear discernment to test what is good so we only want to know what we want to do we want to work in the right way for your side we want to work in the right way for your side and give us clear discernment to test what is good so we only want to know what we want to do we want to work in the right way for your side O, Lord, hear our prayer and pour out your Holy Spirit onto earth 아멘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真理과 성령이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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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아멘 아멘 저도 영원히 host 작성 아멘 услов 현재는 투고 시간입니다. 많은 투고 시간입니다. 공미란의 투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임 루비 사회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lease pray for Sister 루비 링 그리고 루비 링 вып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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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글쎄, 글쎄, 글쎄 글쎄, 글쎄, 글쎄 설교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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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언제나 바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홍주 가운데 주님의 홍주 가운데 거짓된 부분과 거짓된 말씀 거짓된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바른 인별약을 하나 다여주셔서 바른 말씀 바른 영 바른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국주의 강단 하나님께서 드립니다